아이고, 우리 님 어서 오십시오, 충성. 쉬시는데 죄송합니다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저 유승민 의원입니다. 대창원입니다. 문수상입니다. 제 아들 문섭병이. 안의 지목으로. 지식했습니다. 나경원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다고 자화자찬하시는데 거짓말에 일삼는 후보에게는. 환각 중에 몇 가지를 그대로 좀 뵙겠었던 게. 역시 멈췄어. 파이팅, 파이팅. 유현아, 휴식각이야, 그래서 빡. 진짜 난리납니다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